1번 축하드립니다. 둘, 셋. Be my eye. 안녕하세요. 에스파이입니다. 저희가 가온 차트에서 신인상을 받게 됐습니다. 어? 뭐예요? 대박. AI인가 봐. AI. 열어볼까요?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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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온 트라이. 모음 주신, 이수만 선생님, 유영진 의사님, 타경준 대표님, 이성수 대표님, 남소영 사장님, 김영민 사장님까지 다른 스텝 언니 오빠들도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어설픈 부분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저희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저희 기대에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에스파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사랑해요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사랑해요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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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하는 엔스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